2010년 6월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A씨의 딸인 공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던 거죠. 공씨는 당시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20대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나서 전화를 걸면 수업이 없을 때는 항상 집에서 아빠의 전화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만 이날따라 유독 더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집 안으로 들어간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딸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13년 전이죠. 2010년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12층에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현장 감식이 실시됩니다.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특히 뇌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머리 안쪽에 있는 것들이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검한 결과로도 공씨의 사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거심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강한 힘으로 가격한 듯한 공격근이 많이 보였어요. 이목구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현장에서 감식 도중에 경찰이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긴급 피난 통로인 방화벽의 하판 있잖아요. 이게 뜯어져 있었던 거예요. 딱 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통로는 옆집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돼요. 옆집 안에서 되게 미약한 연기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죠. 감식반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바닥에도 미세한 얼룩들이 검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재 흔적으로 보였어요. 뚫려있던 피난 통로를 통해서 옆집으로 건너가 봤는데요. 예상대로 불이 나 있었습니다. 불길이 크지는 않아서 빠르게 진압됐다고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을 했으면 화재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건의 현장을 살펴보면 그동안 봐왔던 사건 현장들과는 좀 많이 다르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사람이 살해당했고 피난 통로가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고 또 연결되어 있는 옆집에서는 불이 나 있고 의문이 많이 남는 현장입니다. 경찰은 여대생 살인사건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이에 분명히 있을 그 연관성에 대해 추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숨진 공시의 사인은 두개골 함몰골절, 뇌지주마카추혈 등 과다출혈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공격한 도구는 뭐냐? 칼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엌 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진행했던 사건에도 한번 나왔던 도구이긴 한데요. 마채테 들어보셨죠? 이거였습니다. 마채테를 써서 사람을 살해했다면 이건 아예 사람을 죽일 작정을 하고 침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것으로 우발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아예 도구를 준비해서 들고 들어온 거니까. 경찰은 일단 사건 발생 시각에 공시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 면식범위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이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변 인물들 대상으로 일단 탐문을 해야겠죠.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할 정도의 큰 원한을 사기도 어렵죠. 특별히 남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도 없었고요. 금전관계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를 했냐는 거죠.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사망한 공씨의 주변을 탐문한 결과들이 매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행히 이 아파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사건 추정 시각 전후를 바탕으로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었는지 이 아파트 CCTV 분석에 들어갑니다. 뭔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CCTV 분석을 하면서 또 동시에 했었던 수사가 있었어요. 방화벽에 하판이 뜯어져서 옆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화재가 발생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공씨의 옆집에는 중년의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의 10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경찰은 이 두 사람들도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집이 불에 타버린 이렇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대부분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오전이었고 가족이 다 외출했을 때 누군가 침입해서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CCTV 분석을 해보니 경찰의 예상과는 다른 이상한 장면이 포착돼요. 사건 발생 예상 시각인 오전 10시 20분경에 피해자 공씨의 불난 옆집에 거주하던 남학생이 공씨의 집 밖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당시 18살의 김군이었습니다. 옆집 사는 남학생이 사건 발생 예상 시각에 이 집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후로도 계속해서 공씨와 자신의 집 밖을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찰도 왜 그러지? 뭔가 행동이 좀 일반적이진 않네? 이렇게 느끼고 의심을 했지만 아까 현장 기억나시죠? 너무 잔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저 어린애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것도 마채태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CCTV 속에 이상한 행동들은 부정할 수가 없죠. 경찰은 김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에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뒤인 6월 17일에 옆집에 살던 김군이 공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옆집에 살던 공씨를 살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와 과정이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때문에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쳤다가 방에 있던 공씨가 비명을 질러서 흉기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냥 듣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오발적 살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진술이 석연치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집에 불을 질렀다. 여기까지는 과정상 납득은 되는데 불을 질러놓고 굳이 방화벽을 뜯는 수고를 해서 옆집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살해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도구를 미리 준비해가서 잔혹하게 죽인다? 이 흐름이 오발적인 살인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이시나요? 본인의 주장대로 불을 지른 뒤에 화재가 커져서 겁이 나서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주를 했다면 그 와중에 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을까? 그것도 마체테를 그 급한 순간에 오발적 살인이라면 다툼의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썼거나 아니면 공씨의 집 부엌에 있는 무언가를 써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겠죠.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신의 모습도 누군가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고 싶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살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버킬 형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혹이 드는 부분은 경찰이 예상했던 화재 추정 시각이 김 군이 진술했던 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감식을 해봤어요. 수사팀은 이 살인 사건이 먼저 발생한 뒤에 연이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김 군의 주장대로 집에 먼저 불이 나고 공씨의 집에 건너와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거라는 거죠. 경찰은 사건 당일에 명확한 범행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요. 그 결과 김 군이 최초로 자백한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범행을 위해서 마체태를 준비한 뒤에 의도적으로 공씨의 집에 침입을 했고 공씨를 살해한 뒤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건너와서 불을 질렀던 거죠. 공씨를 죽인 혐의를 우발적인 범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범행 순서를 바꿔서 진술을 한 거예요. 김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는요. 미성년자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뻔뻔했습니다. 김 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했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 틀어박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김 군의 가정환경은 어디까지나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범행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후에 했던 모든 행적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마지막 마음, 생각, 했던 언급들 이런 것들도 너무 절망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김 군이 양육자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나빴대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 내내 아버지하고 단둘이만 살아왔는데 아빠가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김 군은 무척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김 군을 수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군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 수 있지? 이렇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얌전하고 여린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살기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 김 군은 2007년 9월 4일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거죠. 당시에 김 군이 이틀 동안 등교를 거부하면서 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되고 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놈은 또 그걸 피해서 베란다로 몸을 날렸던 거고요. 그런데 추락 도중에 나무에 부딪히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학교를 중퇴하고 2010년 3월 10일경에 또 한 번 아버지하고 격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때 아빠한테 되게 심하게 맞았대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는 회사의 기숙사로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만 지원을 해줬대요. 사실상 이 집에는 김 군 혼자서만 쭉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안 가고 부모의 손에서 벗어난 채 돈만 받아서 혼자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피해 망상을 심각한 수준까지 키운 겁니다. 2009년 무렵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군대를 주제로 한 어떤 커뮤니티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을 응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손도끼, 톱, 스쿠버용 칼 이런 무기를 사서 베란다에 숨겨뒀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체테도 이때 사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직접 죽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꿨다고 해요. 본인 말은 그래요. 그리고 베란다에 숨겨뒀던 무기들을 꺼내놓고 아버지가 언젠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오면 죽여야겠다. 이미 생활비가 떨어져서 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버지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일단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생활조차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때 김 군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옆집이었다는 겁니다. 강도지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6월 1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마채테를 이용해서 베란다의 피난통로 하판을 조금씩 조금씩 뜯어내는 작업을 시작해요. 현관으로 침입하는 대신에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2010년 6월 14일 오전 9시경 김 군은 하판의 남은 부분을 마저 뜯어냈고요. 망설임 없이 공 씨의 집으로 침입합니다. 누가 거기를 뜯고 집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손쉽게 제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채테하고 셔츠 한 장을 챙겨가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노렸던 거라서 이 집의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집안 이곳저곳을 뒤져가면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작은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대요. 그 여성이 바로 피해자 공 씨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엎드려서 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죠. 김 군은 재빨리 공 씨의 등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공 씨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셔츠를 공 씨의 얼굴 위에 뒤집어 씌워워요. 이때부터가 너무나도 잔인했어요. 공 씨의 시야를, 셔츠를 왜 들고 갔냐면 자기가 공격할 대상의 어떤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던 거예요. 시야를 셔츠로 차단한 뒤에 무자비하게 얼굴을 폭행했고요.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셔츠가 새빨갛게 물들었을 정도였어요. 김 군은 공 씨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생각에 공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거실 소파 위에 놔두었던 마채테를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미 반쯤 죽어있는 상태인 공 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피범벅된 방안을 뒤져가면서 금품을 찾아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에 음료수까지 꺼내 마십니다. 심지어 공 씨의 컴퓨터를 켜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날 새벽에 축구 경기가 있었대요. 그 축구 경기 결과까지 확인을 해요. 괴물입니다. 오전 10시 20분경 김 군은 공 씨의 집 현관문을 빠져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도주하기 전에 집안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1.8리터 식용유를 작은 방에 컴퓨터와 베개, 옷장 등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옷을 작은 방 침대 위 그리고 안방의 이불,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그대로 도주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불길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죠. 이 사건을 담당한 평택경찰서는 6월 17일 김 군을 긴급체포한 이후에 모든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후에 김 군은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황, 존속살의 예비, 주거침입죄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1심 재판 결과 김 군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돼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발언했던 내용들이 진짜 가관이었는데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 끝까지 아빠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임으로 미안해 할 일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살인자는 진짜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 군은 숨진 공 씨와 유가족을 향해 일말의 반성조차 내비치지 않았고요. 공판 기일마다 검사, 국선 변호인, 판사를 향해서 오히려 이것저것 따져묻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여요. 항소는 당연했겠죠.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검찰은 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위험법률 심판 제청까지 신청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이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각화됐고요. 2021년 5월 20일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 8부는 김군에 대해 2년을 감형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어요. 판결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김군이 비록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김군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18년이 길다는 거죠. 치료 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라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러브레터인 줄. 최종적으로 김군은 징역 18년, 치료 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김군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거 이외에도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오랫동안 학대당했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이 경우 재판부가 김군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요. 고작 징역 7년 이상에서 22년 이하가 한계였던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심신미약이라서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했으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것뿐이라는 거죠. 아무 죄 없이 집에서 쉬고 있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정이 범죄자에 대한 배려의 반이라도 고려가 됐다면 20년이 나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마저도 감형이 됐지만요. 18년형을 받은 김군은요. 5년 뒤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묻고 싶은 건 18년 뒤에 세상 밖으로 나온 글을 아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지만 그에게 18년형을 선고하면서 건강히 잘 보내라라는 말을 남긴 그 누군가에게 더 묻고 싶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